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케이! 일단 3등 뛰쳤어요! 3등 뛰고 4등 뛰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면 3등과 1.5 게임 차! 가자! 가슴을 안고 벅차 감동을 안고 우리 우리만처럼 우리만처럼 우리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만처럼 4월달 5월달 암흑의 길을 걷는 KT씨가 이제 3등과 1.5 게임 차입니다! KT 승리를 위해 KT 하나가 돼요! KT 뜨거운 뜨거운 열정으로 KT 위 우리는 가슴을 안고 벅찬 감동을 안고 우리 모두 다 하나 돼요! KT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을 안고 벅찬 감동을 안고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하나 돼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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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남의 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만 잘합니다! KT 화이팅! KT! KT! 4점차 여러분들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김재현 선수에게 김재현 선수에게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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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박수!